안씨 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는데 선비집 이웃에는 한여자 무당이 살고 있었다. 이 무당은 젊고 예뻐서 안씨 선비가 마음에 두고 늘 엿보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한편 무당도 안씨가 자기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다. 하루는 저녁때 안씨가 꾀를 부렸다. 안씨는 거짓으로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아프다고 소리치며 아내에게 옆집 무당을 좀 불러와 귀신 쫓는 굿을 해달라고 부탁하라 했다. 부탁을 받은 무당이 와서 누워있는 안씨 옆에 앉아 안씨의 가슴을 만지면서 구탈 준비를 하는데 안씨가 갑자기 무당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꽉 쥐었다. 이에 당황한 무당이 겉으로는 의젓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것 빨리 놓아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하고 엄숙하게 말했다. 그래도 안씨가 계속 놓지 않으니까 무당은 이 말을 몇 번씩이나 되풀이했다. 방문 밖에서 걱정하며 보고 있던 안씨의 아내는 그 말이 귀신에 대해 경고하는 말로만 알고 큰 걱정을 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있던 무당은 다시 사정하는 말로 제발 놓아주어요. 어찌려고 이러십니까? 하면서 놓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씨는 눈을 딱 감고 더욱 힘차게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무당은 도저히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또 이전부터 안씨의 눈치를 보아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계책을 생각해냈다. 무당은 곧 안씨의 아내를 불렀다. 부인 먼저 귀신을 달래야 하겠으니 붉은 콩 한 대와 쌀 두 대 그리고 두어 자대는 무명배 토막을 소반에 받쳐가지고 오십시오. 이 말에 따라 안씨의 아내가 그대로 준비해 소반에 받쳐 들고 오니 무당은 그 소반을 받아 안씨 가슴 위에 얹고 몇 마디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하고는 다시 안씨 아내에게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소반을 가지고 집 동쪽으로 오십포 바깥에 나가서 땅에 내려놓고 큰절 삼칠번을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르니 안씨 아내는 조심스럽게 소반을 들고 대문에서 동쪽으로 오십포를 세면서 걸어나가서 그곳에 소반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천천히 스물한 번의 큰절을 올렸다. 이와 같이 절을 올리는 동안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안씨의 아내가 절을 다하고 소반을 들고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남편은 심장병이 나아서 일어나 앉아있었다. 그리고 안씨의 아내가 돌아오는 것을 본 무당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안씨의 아내가 나가서 절을 하고 오는 동안 방 안에 있었던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안씨 아내는 물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안씨 아내는 오로지 남편의 병이 완쾌된 것만을 좋아하면서 그 무당을 매우 영험이 있다고 후하게 대접했다. 감사합니다.